청정도론 부타고사스님은 열반에 이르는 길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초기불교하면 무조건 열반에 이르는 길을 개정의 사막입니다. 학으로 보면 개학, 정학, 회학 한글로 개행, 정은 삼매, 통찰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의 사막으로 열반에 이르는 걸 밝히면 사막도론이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청정도론이라 하느냐 불교적통을 자부하는 이건 지금 수백 번 반복학습 하고 있죠 그래도 혹시 모르는 듯한 멍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분들은 곤란합니다. 사막도론이라 해야 되는데 왜 청정도론이라 하느냐 불교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불교는 이 사막을 7청정 체계로 이해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개학은 말 그대로 개청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학은 뭡니까 삼매는 마음청정 혹은 마음이니까 이건 심이죠. 심청정 그 다음에 나머지 통찰지 해악을 해악을 해악은 바로 반야입니다. 우리 방금 마바나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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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라바 통찰지를 나머지 다섯 가지 청정 체계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청정도론이라 하고 그래서 개정에 사막을 7청정 체계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사막도론이라 하지 않고 청정도론이라 한다. 어데 가서 이런 말씀은 청정도로 전도사가 되어야 되겠죠 전도는 불교 용어입니다. 도를 전하는 겁니다. 청정도. 이 도를 전하는게 전도입니다. 전도란 말이 얼마나 좋아요. 도를 전하는 겁니다. 무슨 도를 전하느냐. 청정도를 전하는 겁니다. 청정도로 전도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게 청정도냐. 열반에 이르는 길이다. 열반을 실현하는 길을 청정도로 한다. 그럼 열반에 이르는 청정도가 뭔데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 체계로 한다. 니는 모르죠. 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길을 팍팍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칠청정은 개청정, 마음청정 그 다음에 나머지 다섯가지 청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해풍 가운데서도 바로 나머지 다섯가지 청정입니다. 이 체계를 공부하고 있는 체계니까 청정도론가운데도 사실은 제일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이 오청정을 설명하는 여기에 이르러서 어떻게 합니까? 이 칠청정 체계를 나무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아무리 좋은 나무가 있어도 토양이 좋지 못하면 나무에 해탈 열반이라는 열매와 과일을 맺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토양이 뭐냐. 이건 불교 나무입니다. 불교 꿈나무입니다. 그럼 불교의 토양이 뭐냐. 어떤 게 불교의 토양입니까? 당연히 부처님의 가르침이겠죠. 그렇잖아요. 기독교의 토양은 저거 성수겠지 뭐. 관심 없어요. 됐죠. 그러면 불교 꿈나무를 키우는 사람이 불교의 토양이 뭐냐. 이랬는데 그죠. 멍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다른 종교 믿고 종교 안 믿는 친구들이 얼마나 속대만을 셰피보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이고 이 대명천재 이 밝은 세상에 저래를 20-30년 나가더만은 불교의 토양이 뭔 것도 모릅니다. 밖으로는 말은 아닌데 속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불교의 토양이 뭐냐. 온, 처, 개, 건, 재, 연. 니 안아. 됐죠. 항상 니 안아가 들어가야 됩니다. 경상수 사투리 아니죠. 서울말을 하면 너 아니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온, 처, 개, 건, 재, 연. 맞죠. 이게 불교의 토양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부타구사 선임이 지금 청정노론에서 밝히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 처, 개, 건, 재, 연입니다. 제가 불광사에서 10년하고 10년째 잖아요. 많이 했죠. 온, 처, 개, 건, 재, 연. 정말로 거짓말 하나도 없는데 3,000번은 했죠.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1년에 300번만 떠들었으면 3,000번입니다. 그렇죠. 1년에 10번씩 하면 뭡니까. 한 번에 30번 제가 안 떠들었습니까. 요번에만 해도 한 번에 10번쯤은 떠들었잖아요. 초기 불교 교학할 때는 얼마나 떠들었겠어요. 초기 불교 이해할 때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14장부터 청정노론 17장까지의 온, 처, 개, 건, 재, 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를 불교의 토양이라고 부타구사 선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토양이 비옥하다 해도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흘러도 콧붙 없이 못 마십니다. 됐죠. 아무리 토양이 비옥하다 해도 뿌리가 없으면, 풀이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나무는, 꿈나무는 자르지 못합니다. 됐죠. 그래서 그러면 이 뿌리가 뭐냐. 저기서 말하는 개학과 정 혹은 개청정과 심청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1장부터 2장, 정은 3장부터 13장. 됐죠. 요렇게 해서 17장까지를 토양과 뿌리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지금 하고 있는 5층 정은 뭡니까. 나무가 무릉무릉 단계별로 자라는 겁니다. 됐죠. 이게 다섯 단계로 자라서 꽃과 열매를 맺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밑에 단계는 18장이었죠. 17장까지 했으니까요. 요걸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견청정이라고 했죠. 그죠. 그죠. 견해의 봄의 청정. 견해의 청정입니다. 자 불교의 견해는 뭡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불교는. 네. 해체해서 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계속 강조 했죠. 그죠. 해체해서 보지 못하면 불교의 근본이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해체해서 보지 못하면 그건 불교가 아닙니다. 해체를 하지 않으면 참다지나 대하로 가버립니다. 그건 불교 아닙니다. 그래서 해체해서 봐야 참다지나 대하라는 외도의 견해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체해서 보느냐. 그 해체해서 보기가 온처개건 재현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핵심이 뭡니까. 온처개. 그렇죠. 온은 나란 무엇인가. 나란 해체해서 보는 것. 나를 색수상행식 온으로 해체해서 보는 거고. 그죠. 처와 개는 뭡니까. 세상을 안공과 밖으로 이렇게 해서 안이비설신의 색상행위축법 안식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12처 18개로 해체해서 보는 것. 됐죠. 그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토양의 내용이기도 하면 되죠. 결국은 이 토양을 좋은 뿌리로 가지고 개와 삼매로 잘 알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일 밑둥개가 되겠죠. 견해의 내용이 될 것 아닙니까. 바른 견해 해체해서 보기의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19장은 뭡니까. 이거는 도의청정이죠. 수행을 하려면 의심이 싹 극복이 되어야 됩니다. 의심이 극복이 되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조건 원인 이런 것이 분명하게 되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조건에 대한 지혜입니다. 의심을 극복. 그럼 그 조건은 뭡니까. 현실. 이 정신물질. 온체계의 원인이 뭐냐. 됐죠. 조건이 뭐냐. 그래서 한마디로 가장 핵심 되는 것으로 업을 들고 있습니다. 됐죠. 불구는 실제로 업의 가르침을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업이 왜 중요합니까. 업은 과보를 가져옵니다. 됐죠. 그러니까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과보로 나타난 마음.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자극만 하는 마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분류입니다. 상자부에서는 엄정하게. 아비담마 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핵심되는 키워드가 업입니다. 됐죠. 그 업을 도의 청정. 의심을 극복함의 청정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장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도를 닦아야 되죠. 본격적인 도를 닦아야 되겠죠. 그런데 도를 닦으면 한더 경계가 한더 장애가 남아있습니다. 하나의 더 경계가 남아있습니다. 그거를 위빠사나의 경계를 합니다. 바르게 수행 안한 사람한테는 위빠사나의 경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수행에 들어간 사람한테는 10가지 위빠사나의 경계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계를 극복을 해야 그때부터 진정한 올바른 정도가 되겠죠. 바른 도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도비도 직연청정이라 해서 20장에서 도비도를 나누고 있습니다. 도비도를 나누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먼저 도닦기를 시작해야 되겠죠. 초보적인 단계의 도닦음을 시작해야 되겠죠. 그거를 우리 명상의 지혜를 했으면 되죠. 명상은 뭡니까.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함. 됐죠. 그래서 이건 본격적인 위빠사나 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빠사나의 초보 단계로 쓰잖아요. 고요히 앉아서 생각을 합니다. 뭐를 생각해야 될까요. 또 이영애 한번 나와야 되나. 이영애를 생각한다. 장동근을 생각한다. 돈을 생각한다. 명예를 생각한다. 그러면 안되겠죠. 이제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바른 수행은 뭡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무상 고 고 지난번에도 수백 번 했는데 아 모르는 척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무상 고 고 고 고 를 눈을 감고 앉아서 깊이 사유해 들어갑니다. 됐죠. 그게 명상의 지혜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 물질을 하는데 우리 사유하면 자기 자신부터 먼저 사유를 해봐야 될까 합니까. 그리고 물질은 정신보다 더 거칠기 때문에 당연히 물질부터 사유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 몸을 100세 인생으로 나눠가지고 14단계로 해서 다 살펴봤죠. 그래서 맨 마지막 단계에서는 뭡니까. 열여섯 단계로 했죠. 슬로 비디오 했죠. 이렇게 해서 이 순간순간이 뭡니까. 무상 고 pik 됐죠 이렇게까지 앉아서 명상으로 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깊이 깊이 해 들어가면 우리가 뭐가 보겠습니까 생밀이 보이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밀이 보이게 되고 그렇게 생밀이 보일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밀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면 제대로 수행한 사람한테는 10가지 중에 한두 개일 수도 있고 10가지가 다 나타날 수도 있겠지요 10가지 윗바사나의 경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됐죠 이 윗바사나의 경계는 굉장한 겁니다 제 광명이 나타난지 엄청난 행복이 나타난지 있지 않나요 아무리 그런 경계가 나타날지라도 그것은 경계일 뿐이다 그것은 비도다 그러면 그때는 뭐를 우리 마음은 거듭거듭 뭐로 가져가야 됩니까 자다 깨어나도 뭡니까 무상 고 무화 됐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비도를 극복하면 그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21장에서 봅니까 자 본격적인 도따컴이 나오겠죠 그거를 우리는 행도 직인청정 행도는 도따컴 입니다 도따컴의 직인청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아홉 단계로 나눠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 다 살펴봤습니다 아홉 단계 모르겠는데 지난 시간에 나눠드린 프린트물 거기에 제가 더 적어놨죠 그죠 10가지 위빠산의 가운데 서 있잖아요 명상의 지혜는 도비도 직인청정이니까 본격적인 위빠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행도 직인청정에서는 이것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멸의 지혜부터 나머지 아홉 가지를 생멸의 지혜부터 해서 우리는 수순하는 지혜까지 이 아홉 가지를 행도 직인청정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생멸을 관찰하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제는 우리 물질의 일어나고 사라짐 있지 않으죠 물질의 생멸에서 뭐가 뭐로 바뀌어져 있습니까 전의가 일어나야 됩니다 됐죠 그죠 마음으로 와야 됩니다 됐죠 그죠 마음으로 전의 제가 전의를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여기 다 적어놨습니다 그죠 왜 그런가 저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죠 우리가 지금 실제로 조금만 수행해 들어가면 물질을 무상고 뭐하라고 그렇다 물질은 무상이다 물질은 변한다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살펴보면 물질은 찰나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 그죠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것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집중해서 딱 알게 되면 고도의 집중이 생기니까 뭡니까 그거를 보는 마음은 영원하다 이대 뿐이다 혹은 마음은 또또하게 있다 그래서 마음을 뭡니까 말 그대로죠 자성청정심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음을 절대화시켜 들어가는 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청정노론은 뭡니까 반드시 뭡니까 대상의 전의가 일어나야 된다 했죠 그죠 그 전의는 뭡니까 물질에서 마음으로 전의되어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죠 그죠 실제로 계속 강조했으면 되죠 그래서 물질이 무상이라고 보는 그 마음도 무상하다고 보는 것은 그 다음 마음이겠죠 그 다음 마음으로 그 앞에 마음이 무상하다고 보고 이 마음도 무상하다고 그 다음 마음으로 보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통찰제의 전의까지 일어났어 있지요 이렇게 해야 마음을 절대화시키는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해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온 자 여기서 우리 그죠 도따금에 대한 주학연회 청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그죠 반간양을 그랬죠 무너짐을 관찰하는 지혜 되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관찰에 들어가면 뭡니까 오온이 있잖아요 나를 구성하고 있는 오온이 팍 깨지 버리고 말 그대로 빵 빵가는 빵입니다 빵 터지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체험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빵 터졌습니까 빵 터졌습니다 빵 터졌습니다 오온으로 빡 해체되는 것을 직접 뭡니까 목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상징적일 수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빵 터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1. 무시무시한 공포가 일어난다 웃기고 있네 빵 터졌으니까 네 나노 춤을 춘다 왜냐하면 터졌으니까 동인이 되었잖아요 굉장한 행복이 나타난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내 자신이 해체가 되는 거 꽉 무너지는 걸 터지는 걸 봤는데 기분 좋다 이거는 말장난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반간이 하나가 멸개지가 일어나면 그 다음 단계로 뭡니까 공포의 지혜 됐죠 상식적으로 충분히 우리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포의 지혜가 나타난다는 말은 뭡니까 정말로 유의법이라는 것은 나를 구상하고 있는 정신물질이라는 것은 이 오온이라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것이구나 위험한 줄 모르고 나는 달로 붙어서 단물을 쪽쪽 빨아먹고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 대성국에서 안수정등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그죠 우물에 빠져서 죽을 파는 데 있잖아요 줄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데 뭡니까 아이고 난 죽었다 대공포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뭡니까 벌들이 하는 꿀이 뚝뚝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말 그대로 단물을 쪽쪽 빨아먹는 거죠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 위험한 것을 놓쳐버린다 남북방 할 것 없이 이런 비유는 다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포의 지혜가 나타나면 그 다음 단계로 당연히 있잖아요 유의법이라는 것은 오온이라는 것은 혹은 나를 구상하고 있는 정신물질이라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것이구나 됐죠 그죠 그래서 불붙는 짓과 같고 3개 유효 화퇴 여기 다 나왔죠 지금 비유로 그죠 전화시간 다 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위험의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위험을 알게 된 건 뭡니까 정말로 이 존재에 대해서 유의법에 대해서 정신물질에 대해서 역겨워하게 됩니다 여모하게 됩니다 여모하면 뭐가 떠올려야 됩니까 전봇대 아침 6시 그 다음에 조깅 그럼 어떤 사람이 밤새 그죠 맛있는거죠 닭하고 치킨이 닭이네 그죠 무조건 이런거 묶고 위엑 토해 났습니다 그죠 그걸 보면 아깝죠 그죠 죽음 90죠 그죠 100% 또라인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거 보면 여모의 지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모의 지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뭡니까 이렇게 해서 정말로 이 존재에 대해서 역겨워하게 되면 뭐를 추구하게 됩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해탈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죠 그게 아니고 나는 해탈을 원한다 그죠 우리 생각으로는 원합니다마는 그죠 우리 정말로 터지는 것을 그죠 정말로 좀 더 깊은 수행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세상을 관찰한 사람은 그죠 그래서 그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가 생길 것이고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가 진정으로 생겼다면 이렇게 하면 깊이 숙고하는 그죠 지혜가 생길 것이고 또 뭐를 깊이 숙고하냐 뭐를 깊이 숙고합니까 여기서 무조건 뭡니까 깊이 숙고한다 깊이 뭐를 한다 하면 뭐를 합니까 위빠사나 지혜에서는 무상고무화 간단합니다 불교가 어려운 것 아닙니다 그래서 더 깊이 무상고무화를 숙고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상카라에 대해서 상카라는 유입법입니다 유입법 혹은 정신물질 혹은 오온 이거 다 동의로 보시면 됩니다 상카라 유입법 정신물질 오온 이런 것 다 동의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 지어진 것 모든 존재 유입법에 대해서 뭡니까 평온의 지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유입법에 대한 평온의 지혜 내용이 뭐였습니까 공성의 체덕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다 했어요 아닌 듯한 표정을 짓는 분들이 또 계세요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랬습니까 마반야바르밀 공성의 체덕을 통해서 구경열반을 실현한다 그런데 우리는 공성을 어떻게 체덕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저는 청정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체계가 있잖아요 어찌보면 우리 해탈 열반을 실현한 도와 과를 증덕하는데 가장 중요한 가문이 공성의 체덕이죠 맞죠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가 공성의 체덕입니다 이 공성만 체덕되면 사실은 그 다음이 뭡니까 거의 전부 자동적인 물론 완전히 자동적인 건 아니지만 거의 자동에 가까운 이거로 흘러갑니다 됐죠 그러면 공성은 어떻게 체덕합니까 앞에 있잖아요 지혜로 보면 명상의 지혜부터 했어야죠 고합까지 되어야 되고 명상의 지혜는 그냥 생깁니까 알죠 그래서 앞에 견청정 도의청정 등등해서 이런게 되어야 되잖아요 도비도지견청정 이런게 되어야 되고 이 세가지는 또 되어야 됩니까 당연히 뭡니까 개화산매 개청정과 심청정이 있어야 되고 개청정과 심청정만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불교에 대한 불교의 기본 교학에 대한 정확한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원체계권제인은 불교의 통합이고 됐죠 이런걸 전부 뭡니까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그러면서 뭡니까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됐죠 지극히 체계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단계적입니다 그렇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됩니까 공성을 체덕합니다 됐죠 공성을 체덕하면 덕구경열반합니다 그 이야기는 나도 하겠다 맞죠 반야신경은 그렇잖아요 원체계제인은 공성을 체덕한다 맞잖아요 원체계제인은 불교 교학의 토대입니다 됐죠 원체계권제인은 원체계제인 됐죠 똑같은 겁니다 이거의 공성을 체덕하면 덕구경열반한다 관세 모살림만 그리한 것이 아니고 삼세 모든 부처님들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덕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했다 그게 반야신경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은 윗박사나 수행의 여덟번째 단계는 상카라에 대한 모든 육법에 대한 평온의 지혜가 평온의 지혜가 체덕이 된다는 말은 뭡니까 공성의 체덕입니다 됐죠 이렇게 한 것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성의 체덕에 수순하는 지혜가 있었죠 우리가 아홉번째가 행도직인청정의 맨 마지막에 수순하는 지혜였죠 여기 다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덟번째가 평온의 지혜고 아홉번째가 수순하는 지혜고 그럼 우리가 오늘 22장 조금 할 건데 22장에 가면 뭡니까 우리 곧돌아보고 종성의 지혜가 있습니다 됐죠 종성의 지혜 다음에 드디어 뭡니까 도의 지혜가 드러납니다 됐죠 도의 지혜가 드러나고 그 다음 뭡니까 최종적으로 과의 지혜가 일어납니다 됐죠 그래서 종성 도과 이거는 22장 지견청정의 내용입니다 됐죠 그래서 종성의 지혜와 도의 지혜 과의 지혜 이게 22장 지견청정 그러니까 우리 마침내 지와 견 지혜와 견해가 마침내 함께 완성된 경지입니다 그래서 요 가는 과정으로 우리 맨 마지막 과정으로 수순입니다 말 그대로 수순은 이거는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수순은 따라간다 이 말이죠 도와 가로 자연스럽게 이 그죠 앞에서 한 여덟 가지 수행한 지혜 그죠 즉 평온의 지혜 위법에 대해서는 평온의 지혜 즉 공성의 체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그거는 도와 가로 깨달음으로 향하게 되겠죠 그죠 그 향하는 것 도와 가로 따라가는 것을 수순이라 합니다 됐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뭡니까 평온의 지혜와 수순의 지혜 사이에 하나 더 단계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0쪽입니다 지난 시간에 online 감사합니다 그랫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